티모 구경 좀 하죠 이럴 때 버섯 맛을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디나이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77회, 80회 비슷하네요 크레센 도 빠졌고 아 근데 코르키가 이거 3위일체가 나왔어요 나오면 떴을 것 같은데 더블킬 먹었는데 그러게요 CS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나완져 아 무섭다 딜기 안돼요 이거 나완졌다 어? 오오오 나이스 우리가 안돼 계속 트위치가 이렇게 쓰잖아요 트위치가 제대로 할 줄 모르시는 분 같아요 오우 플루사워만 알리고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하죠? 레온아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이거 가면 트위치 죽여요 아 여기 트위치 이상해 아 여기 여기 가지 말고 버리세요 그냥 아 저거 찾고니까 아 티모님도 보 CS 차이를 그새 읽으셨어요 전부 넘어가서 못잡아요 어차피 전부 넘어가서 못잡아요 어차피 어어 왜 다잡으나 아 아 아 아 내 자신이 싫다 보스를 와 라인 따라서 보스를 헤매면서 정글 돌지말고 세즈 올거니깐 물 준비하세요 오케이 돌아서 안가요? 직선으로 와 직선으로 네 가고 있어요 궁 있어요 Q로 벽 넘으면서 W 맞춰 가 가 가 아이고 아 아 이건 좀 이건 좀 전멸공 써 너도 전멸공을 써야지 아니 아니 뺍시다 망했다 망했다 아 진짜 하하하하하하 전멸로 빼야겠네 어우 눈썩 전멸을 왜이렇게 하껴 환석아 이것이 실버클라스죠 아 전멸이 도주기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레오나가 이건 애초에 잘못 들어간거구요 아니 세즈가 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환석이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아 내 이마에 링클 프리 어 숨지 않겠어 줘야죠 티모가 이걸 못 본게 다행이네요 아이 버섯왕 보시면은 경로하실텐데 하하하하하 어 어우 버섯왕님 예 어우 샷쿠 여기 샷쿠 샷쿠 어 어 버섯을 바로 옆에 두고 집을 아이 지금 가겠네 아 아 아 버섯왕님 템트리 궁금하다 버섯왕님 지금 지금 추적 네셔 가시네 팔목 보호대랑 어? 로비수점? 뭐라고 하셨지? 뭐라고 튀어나오면 참을게요 어 계속 라임 있는 스킬로 쓰셔요 딜교가 당연히 안 되죠 스킬이 빠지는데 엄마야 무세요 소나 코르키 살짝 멀었었거든요 방금 저런건 정신차리게 해줘야 돼요 세주도 오고 있을 거 여기 와드를 줘야 되나? 하나만 해야 되나? 아뇨아뇨 그냥 이거 당기고 CS 먹어야 되면 못 이겨요 아 트위치 최소 5랑은 떠야 되는데 못 막을텐데 큰일났네요 원래? 좋다 구멍 세줘 좋아 아 왜 샷콜을 때리냐 트위치야 힝 힝 힝 야 전멸을 왜 안 써요? 피그베어? 아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안 죽을 줄 알았다고요 그게? 네 어 이게 뭐야 한테오 트위치 트위치 아 아 아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았나요? 네 괜찮지 않았어요 드래곤 주고 아 드래곤도 아 좋구나 네 용도 줬어요 에이 네 버서당 김티모 힘내세요 아 이제 아 그럼 버서당님께서 캐리 해주시겠죠? 장애인이신데 근데 저기 이제 욕먹었으니까 탑 밀어야지? 라고 가다가 다 죽죠 이제 버서 빨고 버서 빨고 트위치 보람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신발 같네요 그리고 혹시 버서당당은 버섭농장 역시 버서당당은 버석농장 역시 버서당당은 버석농장 불리의 시리에 오늘 배가 좋지 어마어마한 아 뭔가 노하우가 있는데? 뭔가 장애인의 노하우가 느껴지는 버섯재배네요 미드 시약보를 해주셔야 되고 코르키가 밀면은 그때 주워 먹어야 돼요 트위치는 최악은 그거 주워 먹다가 이제 뭐야 샹코한테 끊기는 거고 블루젠 아 어디로 가질지 모르겠어 눈 앞에 있는 걸 먹어요 그럼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위에 골렘 있었잖아 왜 안 먹어요 그거 어어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블루싸움 날 거 같아서 네 오우 코르키 파요 아예 코르키가 먹었지 나이스 보라야 보라야 좋아 좋아 아 하나만 봤어 좋아 아 큰일났다 리셋됐다 아 진짜 아프다 다 죽는건가? 밥 먹자 빗나갔어요 나이스 도트빈 물량 좋아 아 이거 감싸잖아 어? 어? 거기다 왜? 왜? 아 하나씩 다 잘리네 이게 어차피 도망 못가서 차라리 뒤돌아서 그냥 코르키 점사했어야 돼 다같이 여쿼에서 피즈가 돌아와가지고 항상 웃음이 나와도 내일 굶어야 되는데 미드도 밀렸네요 아 아 아니 아직 아직 끝났죠 아직 제 점심은 남아있어요 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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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영약 제가 답이 없어요 영약? 뭐 해도 답이 없어요 아 아 시야장악이라도 해봐야지 팔고 맞으래 음 시청자님께서 전멸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들고 있다 전멸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들고 있다 전멸 있으면 나 항상 전멸 있으니까 나중에 도망갈 수 있어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네 저 레드도 없네요 아 믿는게 없죠 뭐 어 여기 쏘나 피즈에 다 올라가죠 우리 버서당님 가기 좀 하죠 아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죠 오라클 마시면 꿀인데 우리 코르키가 오 공을 쓰는 데 어 아 죄송합니다 어 뭐세요 아 아 에헤이 에헤이 제발서 이제 티모가 세전을 욕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똥싸고 갱킹 안온거에 더해서 지금 버서 농사를 망쳤어요 이거는 못참죠 티모 유저라는 아 그렇구나 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정글이랑 돌아야겠네 닌타운 왜 갔어요? 그 샤코 때문에 샤코 평타가 쓰지 않나요? 샤코 평타가 세겠죠 어 어 어 이럴때는 전멸 쓰네 살기위한 전멸 좋으시겠어요 예 드디어 살았어요 아 이거 롤 롤바타인데 좀 그 설명을 해주면 안되나요? 그 조정을 조정하는데 안됐잖아요 그래서 이쪽만 조정하잖아요 이제 아 듣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아니 안되니까 억지로 하면 안되니까 저도 질겜 마인드 3경기 이거 승급전 마지막 경기인데 아 그럼 이렇게 질겜 아 즐거워 재밌어 롤바타 재밌어 3경기 질겜하는거는게 이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우면 되는걸 내가 마음을 비우는걸 내가 개인 스트레스 받았었네 아 강키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았어 레오나 화면으로 보죠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적도 어쨌든 빵테피즈 샤코 막 이래가지고 네 이걸 이기면은 광역 대박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요 진짜로 하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격으로 대박이 났어요 저는 빠질걸 그랬죠 네 트위치가 있었으면 싸우는거였는데 아 라이즈 물러서 좀 반사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실버의 클라스죠 뭐가 싸우는거 같아 그럼 일단 가볼게 일단 꼭 레오나 와인드죠 뭐 아 귀신같이 피그벼는 라인 먹게되고 아니요 아 자연스럽네요 레벨 9 아 저랑 똑같네요 어 왜요 트위치 아 잘하네요 진영을 유지하세요 트위치가 샤코한테 밀리는게 최악이에요 샤코가 트위치를 못넘볼 수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공은 왜 안써 공은 왜 안써 아이고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와 내가 뭘 본건지 진짜 말문이 막히네 야 너 브론즈4 아니냐 생각해보면 티어 확인을 안해봤네 그냥 그대로 믿고 그런거 같아 지금 브론즈랑 실버랑 같이 듀오 돌려가지고 브론즈만나는거 같아 아 아 하 오 오 티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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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뒤에 오라클이 있어 아 아직 안 끝났어요 버섯 깨진다 빡친다 티모 아 나 티모님부터 사랑해 아 그래 티모님 잘 컸거든요 좋아하는 세조안이 좋잖아요 아 아 샤코벤을 했어야 되네 야 블루패킨게 샤코때문이냐 니가 아무 생각 없이 때리다가 그런거지 심지어 트위치가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데미지 개선하라고 말까지 다 해줬는데 갑자기 샤코벤으로 돌아가 이야기가 아니야 아직 아직 그런 분위기를 하면 안되요 지금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심각한거지 솔랭 모르는거에요 누가 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듀오랭이잖아 아 듀오랭 듀오랭은 알아 어우 무섭다 나갈 수가 없다 아 우가 어떻게ß 어쩌네요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조종이 필요합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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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안되 콜리포 와 이걸 후르셀로 맞지? 아이고 아까 밀렸죠 죄송합니다 티모님은 꾸꾸지 동사를 하고 계시구요 죄송합니다 어 이건 뭐지 이건? 환자가 진짜로 굶어야 되나? 당연하죠 여러분 어머빵테 16렙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면서 친구들한테 네 내가 실버3 가능하니까 방송 보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미안하다 또 그럼 쾌삭? 아니요 쾌삭은 아니고요 오! 윤석필차다 오! 희망이 보여! 윤석필차 되는 공간? 취하지마 취하지마 쫓아가면 안돼 쫓아가는 순간 옆구리에서 샷코님 튀어나오십니다 오라클이 벌써 없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지? 벌써 기억이 됐구나 평캔으로 쓰세요 평캔 음... 잠을께 당심하자 트위치 레드 주고요 어... 어... 아... 재실스네요 이거는 나 어떻게 해야되지 누가 나는 조종 안해주나? 아니... 이상하다 아... 어... 새끼도 하면만 재인이 되나요? 아무나 오도... 다 패닉 걸렸어 지금 아군들도 다 패닉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는 못하겠는 거야 그리고 못하는 거 플러스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오... 아... 김티모 정말 다 뺐어 독대배 죽고 다 빠졌어 아... 이때... 뭔가 이득을 취해야... 쏘나... 쏘나였구나 이때 샤코에게 보시밀리비요 다들 지금 멍해요 아... 어... 정신이 없어요 게임하는 사람들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이거 어디서부터 뭐를... 해야될지 모르니까 리드건 벗어난뿐 아... 그렇죠 피즈 쪽 봐주세요 피즈가 아까 보호막 아니였어요? 세스페리? 보호막이었죠 네 왜? 여기 피어나가 있군요 여러분 이걸 왜 보고 있냐 이걸 만약에 이겨봐 아... 생마루 못 본게 얼마나 억울해 절대 사람이 모르는 거잖아요 아... 저기 진짜였잖아 저기 진짜... 저기... 저기 왜...왜...왜...왜... 유튜브 궁 썼니? 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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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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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도 원컵 날까? 이 정도 원컵 날까? 이 정도 원컵 날까? 이 정도 원컵 날까? 아... 오... 아... 갑시야 아... 빼고 안 하나?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시험에 드네요 네... 아... 여러분, 롤바타는 여러분 스스로의 사고 능력을 케어 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띵킹 우리는 어, 김티모 김티모 한 믿죠? 와드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쵸 티모 숨었어 이야아아아아아 김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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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유치하면 안 되지 네 아유, 궁 걸면 죽일 수 있어 다 있는데 왜 쫄아 그쵸? 가자, 가자고 나, 나 궁이 없다 호 아유, 갑시다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게 뭐야 샤쿠가 이게 뭐야 샤쿠가 5대3 했는데 너무 쫄았어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샤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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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싫다, 샤쿠 정말 싫다, 샤쿠 아유, 바론이 티모템 그래도 꽤 잘 나왔나 본데요? 리안들이 아, 네셜을 안 가고 세기관까지만 갔네요 오오오, 김티모 김티모 오오오 이거 블루, 김티모 줘야 되는 거 아냐? 여기서 한 번 채팅 한 번 와, 역시 장인답네요 둘이 동지하면 너무 티 나잖아 아니, 그렇죠 기 좀 살려주고 네 블루도 없죠 탁 치세요 아유, 인정해야지 아유, 인정해야지 아유, 인정해야지 아유, 여기서 또 김티모 재미 막을 수 있는 방에서 우리 김티모가 살리네 아유, 아유 모든 거는 우리 김티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네 아, 일단 들어야 돼요 돈을 모아서 영약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표발을 네, 영약 영약 있는 게 나을 거 같아 나가지 못하니까 오오, 아우 팀티모님 아아 어, 하 나왔다, 티모님 아아, 티모님 아아, 티모님 어, 트위치가 건방지긴 어, 어, 안 돼, 안 돼 개념이 없네 화면의 길이야 그건 무릎표 나왔어, 무릎표 나왔어 아, 무릎표 나왔어요 큰일 났다 아, 이게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인데요 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 저 백도 탑 진짜 탑도 저, 티모 20초 남았고 티모 부활하면은 한번 싸워야 되는데 자꾸 없을 때 요괴 왓이 있고 어, 영약 빠르겠다 세조 쥐 텐타래 아까 트위치가 팀호 왕님께 계기였잖아요 쥐 텐타 어? 라이즈가 그 사이 어, 추웠고 뭔가 일어났네요 아, 뭐 집에 한 번씩 갔다가 어떻게 오지 탑 계속 밀리고 있어요 2차 밀렸어요 오, 우리 팀원님 오, 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트위치가 막으러 안 갔으면 그냥 한 번 네, 트위치가 있으면 싸우는 건데 네 네, 와드 아까 막으러 온 거 아, 굉장히 버섯이 삼각형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네 삼각김밥 먹고 싶어요? 모양이, 그 버섯이 삼각김밥 모양인데 그거 먹고 싶어요? 이거 내일 점심 못 먹나요? 레드 빼앗겼고요 아, 레드요? 어, 레드 방금 레드 빼앗겨 먹은 적이 없는데 레드가 뭐죠? 바론인데, 이건 느낌이 그쵸 그렇죠 좋은데? 좋아요, 이거는 다 같이 오면은 응, 바로 못 가죠 막았어요 막았어요 야, 막았다 트위치가 세인파탑 다음 어, 저기 또 찍었네? 거기 있네,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련행 가면 안 되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우, 쟤 왜 이렇게 빠.. 아, 쟤 버섯 밟았다 어, 버섯 딜은 좀 나와요 두하기가 거시긴 한데 퓨베 어디가? 어 왜 간 거였어요 방금 거기? 어... 그 모든 플레이에 이유가 있진 않아요 아, 그쵸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내일 굽는 거야 바로는 안 가네요 샤코봇이라 가지고 광탄 스틸 위험성이 있어서 못 깰 거예요 아마 한마디로 여기서 시간 끄는 게 샤코한테는 이득 음... 오오, 저기 어, 안 돼 하... 알겠습니다 거기 외감 뜬다, 티모 백퍼센트 아하 별별별별별별 이거 봐, 왜 한 거야!!! 왜 간 거야 이것이 나의 예언이다!!! 왜 간 거야 여러분 보셨죠? 이게 롤바타 조종사의 심리 파악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정도는 있어야죠 아, 그럼 다 알지 아... 아... 절대 방심하지 못해 이제 핑크를 낼 수 없으니까 이것 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아, 그럼, 그럼, 그럼 아, 함부로 김티모가 아까 그 타임에 말을 아끼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 두고보자 어... 어휴... 억제게 밀려야죠 이제 망한 스쿨처럼 우리 티모가 살리네 바로 제가 인색 탑간 것도 예언했거든요 어... 파롱 먹었죠 먹었죠 아... 아... 저 봇 가서 코르키 좀 물으세요 어, 일로 가면 어, 김티모 아... 요기에서 튀어나올까요? 시야만 좀 있으면 싸워볼 만한데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아... 우리 블루조인 것 같아요 아... 아... 블루루 먹었겠죠? 네 아... 이게 근데... 티모 멋있다 아, 셔코 정말 우리 티모가 부시부시 부시? 박스 있을까 박스 없네 네 없어 시간 너무 오를 거라서 이제 빠지세요 저거 올 때도 있어요 네 실패할 수 없습니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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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 그냥 저기 템사고 아마 올 거예요 이제는 저 바롬도 먹었고 아... 존나게 기본적으로 골드 차이도 많이 날 테고 어... 템버요 막 피즈 어... 피즈 코르키 코르키 한테오 뭐... 난리... 난리도 아니에요 피즈 저거 못 죽여요 뭐 존야도 있고 어... 아 존야가 있어요? 어... 라바도네 리치베이네 거의 풀템이네 세종이 형님 한번 시원하게 이니시에이팅해요 네 들어올 텐데 그치 시원하게 하고 팀한테 욕먹으면서 끝내는 걸로 아... 여기 뭐... 아 정말 시원하다 와... 짱쌤 아 좋아좋아 시원시원해 어허허허헣 시원하게 굶어야죠 이 쓰고 날라갔는데 죽어버렸네요 네 닫기전에 아아... 이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아 뭐... 스... 실버 쓰리는 모습 아하하하하핫 마지막까지 트위치와 팀원에 싸우고 아아 팀워 흐허허허허헉 으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둘이 싸운다 둘이 싸운다 자 이렇게 아직도 승급 실패 롤바타이저 중 딜량이나 이런거 좀 볼까요? 채팅창 구경좀 하죠 일단은 채팅창에서 2차대전이 승급창 어떻게 멋있네 이거 명장위인데 여러분 보세요 화면 넘겨주세요 다른 게임 화면으로 아 센스 화면을 넘기는데도 승급전 업데이트가 또 떠요 왜 둘이 듀오로 망했으니까 자 이제 막 평점서로 검색해보고 KDA 검색하고 그래프 한번 볼까요? 난리가 났죠 딜량 먼저 볼까요? 아 딜량 보죠 티모가 1위죠 이건 안봐도 티모가 1위 어 쟤 딜량이 왜 저러죠? 아 쟤 딜량 아 어떻게 이번경기 재밌었어요? 환석이는 네? 뭐했어요 이번경기에? 죽었어요 죽어있던 시간이 어디있지? 아 죽어있는 시간 그거까지 봐야되나요? 아 못찾겠네 아 그 뭐 구유찾지말죠 죽어있던 시간 제일 아래 아 여기 응 봐봐 의외로 환석이가 별로 안죽었어요 이러고 얘는 뭐라고 하냐 자기 KDA가 좋다고 KDA가 5점 몇이라고 왜냐면 아무것도 안하고 돌아만 다니니까 안죽지 전멸을 안쓰고 그걸 위해서 정수에는 이속 아니 이속 그니까 빠른 도망 전멸은 계속 아끼고 있다가 1대1로 만날 때 자기 위험할 때 도망가는 데 쓰고 음 음아음아하네요 채팅이 이제 너무 더러워지니까 네 아 그리고 이게 둘이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포지션이면 사실은 가운데서 이렇게 조절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미드정글이라든지 막 이런걸로 하면 그게 있을텐데 전혀 동떨어지는 데서 이렇게 이루어져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이 친구는 잠깐 놔두면은 애기같아요 잠깐 놔두면 가서 똥싸고 잠깐 놔두면 막 흙먼지고 있는거 주워먹고 먹는게 비유가 더 괜찮네 약간 이래가지고 중간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네 아 너 실버3는 아닌거 같아 그냥 실버4도 그냥 운이 좋아 포도 운이 좋았어 근데 저도 너무 못했고 이번판에는 이게 근데 어려워요 방송에서 게임하는게 나도 중간에서 내가 그냥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거지 변명아닌 변명을 해보시면 그렇고 저도 플랫2 못올라가고 플랫3 빵점갔다가 플랫4 강등됐다가 플랫3 다시 올라갔다가 막 이래요 왔다갔다하고 여기서 하는거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고생했구요 네 빗돌이 가장 고생 많았고 아예 다시는 서포트종글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해도 돼요 그래도 넌 굶어야돼 아 그렇지 내일 점심 굶는거는 네 여러분 저희가 약속을 한거니까 공약이니까 공약이니까 지킬건 지켜야되고 네 붐스타일에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었는데 그렇지 붐스타일에 사장님이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굶어야죠 약속은 했으니까 내일 저녁 뭐 먹을거야 그럼 내일 저녁이요? 저녁 얼마나 먹을거야? 몇끼 먹을거야 내일 저녁? 응 두개 시켜도 되나요? 안되죠 한국에 있어요 아 점심만 굶는걸로 이 표정이 지금 승급 실패한 표정이 아니라 점심 못먹는 표정이란거 그렇지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구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구요 승급은 조용히 다시 몇 번이면 승급점 되죠 몇점 됐어요? 리그 포인트 확인 좀 보자 아 맞아 이게 약간씩 다르더라구요 네 완전 이게 피구배우 아 저 90점 피구배우 90점 저는 잠깐만요 빨리 넘어갈게요 많이 안떨어졌네요 얘 빼고 다 칭찬드렸구요 피구배우 빼고 다 칭찬드렸어요 얘 빼고 다 칭찬드렸구요 네 네 콜록콜록에 리그 포인트는 아 어 90점 한게임 더 이기면 다시 네 승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다음주에 다음주까지 저는 더욱더 훌륭한 방금 상황을 뭔가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있는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능력은 좀 부족한걸로 가도록 하구요 자 홈스타일과 함께하는 롤바타 저희가 일단 승급전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롤바타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는 중이에요 그리고 뭔가 롤바타의 얼굴이라 할만한 분을 저희가 지금 좀 찾고 있고 아직은 좀 변화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변동사항 있더라도 좀 봐주시고 게임이다 보니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중에는 좀 약간은 반 컨셉으로 막 진지 빨고 서로 막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거 너그로 이겨주고 오늘은 그냥 터치다운 김팀홈 오늘은 두개 건진걸로 여러분 만족하면서 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시간에 다시 더 좋은 붐스타일의 옷과 함께 그리고 더 오글거리는 광고와 함께 여러분께 돌아오겠고 오늘 마지막은 어떻게 제가 봤을 땐 남궁광진이 한 수위이기 때문에 남궁광진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가도록 하고 저희는 여기서 공식 멘트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쏘시죠 기잡고 평범에도 멋있어질 수 있다 붐스타일 과연 이어픈 눈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위장이나 이렇게 성공 오늘까지 처리하세요 다행히 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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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다르게 입었으니까 잘 어울리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끝나고 뭐해요? 왜 그러시죠? 그냥 뭐 가볍게 한 잔 할까 해서 가볍게? 네 가볍게 왜요? 나의 자신감의 비밀 붐스타일 못해 jść shifting